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TV 활동에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토록 입을 다물 수 있는 것일까? 새벽 이런 시간에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맨 먼저 하는 일이 밤새 도착한 국내외 뉴스를 빠르게 읽는 작업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4.15 부정선거 의혹사건에 대해 이토록 침묵했던 주류 언론들은 어떤 변명을 내놓을까? 그리고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다들 나름의 말 못할 사정들이야 있겠지만 한 시민의 입장에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담하고 걱정스럽다는 그런 마음이 솔직한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이 언론사들은 직설직이 않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4.15 부정선거 의혹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5월 21일자 조선일보는 우회적으로 4.15 부정선거 의혹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북한까지 나서서 4.15 부정선거 의혹사건을 덮기로 굳게 결심한 모양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가 5월 19일 부정한 자들의 부정선거 탈행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총순에서 대찬패로 미궁에 빠진 미래통합당 패그리덕 속에서 부정선거 탈행이 거칠 줄 모르고 울려 나오고 있다. 그 앞장에는 망말과 망은 입심세계로 유명한 민경욱이 있다. 이번 선거는 반인민적 악행만을 일삼아온 통합당 패그리에 대한 민심의 강한 분노의 발행이다. 이들은 사전투표 조작 의혹 세상 뒤집어질 선거 조작 공개를 떠들어대면서 미통당 상청부 것들은 그들이 그런 것들이 여론화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며 암묵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남조선 각계는 반성하고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기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무슨 힘이 남아도라 부정선거 탈행인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보수라고 승투하며 분격을 넘치 못하고 있다. 이 준엄한 질체가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대신에 오히려 불복과 정면도전으로 맞수고 있으니 참으로 철면 피하기 짝이 없는 폐물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내용은 5월 19일 날 부정한 자들의 부정선거 탈행이란 제목으로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보도한 내용을 조선일보하고 아시아경제가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정리정론을 해드렸습니다. 비판을 받은 당사자인 민경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항공화업계도 북한이 왜 여기에 기어나오나? 와 이건 북한도 관련된 거였어? 여하튼 내 주장이 정품이라는 걸 인정해준 셰민이 어니 땡큐 여기서 어니라는 것은 김정은을 이야기하는 어느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지금부터 진짜로 사주 경계함에 내복 붙어있나 꼭 붙잡고 돌아다녀야 되겠다. 아이고 무스리라. 저는 절대로 자산들 같은 것을 할 사람은 아님니데이 이렇게 민경욱의 페이스북은 끝을 내게 됩니다. 민경욱 의원은 5월 13일에는 공개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도를 대상으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부정선거 제보 현상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 사무원을 위촉했다며 개표 조작에 중국인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까지 북한까지 나서서 4.15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듣는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보고 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북한 당국이 알아서 우리가 지금쯤 나서서 저 양반들을 도와줘야겠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16일 조선일보는 당시 현직 총리였던 이낙연 총리가 북한의 대남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의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낙연 씨는 2018년 8월 아프리카의 케냐 동포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연했다.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김정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건으로서는 북한의 대남 매체가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기사를 읽은 독자 정순경 씨는 김정은이가 4.15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무튼 북한까지 4.15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걱정해줘야 하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기추가 무척 주목됩니다. 제가 한 가지 공지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TV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저의 이름인 공병호 영어 이름인 GONG 그 다음에 이름은 BYEONG 공병호를 누르시게 되면 아마 공TV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나라를 더욱더 반듯하게 훌륭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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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